자 여기 오면 이제 간지나는 놈이 한 명 있죠? 저렇게 칼 들고 있어요. 뒤에 서있습니다. 이러고 있을 때는 내가 가서 긁어버리는 거죠? 이런 식으로? 이런 식으로? 자 한번 빠집니다. 뭐야 이거? 야 이거 뭐야 이거? 됐어 괜찮아. 자 쐐기적 발편 나오고요. 뭐야? 어? 잠깐만. 이거 뭐야 이거? 어? 야 잠깐만 이거 이거 저거야 이거. 이거 유저야 유저. 어? 야 유저야 이씨. 야 가만있어봐 야. 이건 유저인데? 뭐야 이거 너 뭐야. 꺼져. 야 유저가 왔어. 인사해야돼? 가만있어봐. 아이 개샤! 싸가지. 자 잠깐만 잠깐만. 생각지도 못했던?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 저거. 야 가만있어봐. 저거 내 피도 얼마 안다는데 저걸 쓰네. 아니 나는 왜 어떤 게임 하다가 나루토같은 애들만 만나. 진짜 짱나 죽겠어. 야 쟤 왜 피가. 야 왜 쟤 피가 안달지? 딱벌개가 초보구만 이거. 뭐야 이거 버그 아니야? 왜 피가 안달아? 이게 말이 돼? 아잇 이럴. 어 피 다한다. 야 넌 뒤졌다. 야 이씨 새끼야. 야 일로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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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. 가만있어봐. 야 너는. 야. 아 그러니까 나 피 빨았네. 비매넌데. 야 비매넝 어딨어. 이 자식 더 비매너야. 지도 피 빨죠. 놀래가지고. 어. 자. 나 PVP 처음이야가지고. 난 순간 놀라서 피를 빨아버렸는데. 가만있어. 가만있어. 아 저 여기를 지금 먼저 가면 안되는데. 와. 야 잠깐만. 미쳤다 이거. 와. 이거 잠깐만. 야 이거 안돼. 어 안돼 안돼. 이거 노답이야 이거 지금. 아 그러니까 이 다리를. 이 다리를 이 새끼가 끊어버렸네. 이게 다리가 어떻게 된거냐면. 저기를 원래 지나가야되거든 내가. 야.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 이거. 그 내가 그래서 아까. 놀란거야 내가 다리가 끊어져있어가지고. 아니 얘가 끊어져있어 다리를. 야 이거 진짜 너무했다 이거. 아. 이 양아치 새끼 이거. 아니 그니까 칼은 괜찮았는데. 어. 그치 그치. 칼은 괜찮았는데. 저 작전이 제가. 제가 일부로. 그러니까 뭐. 지금 뭐. 그거에요. 지금 다리를 일부로 끊어버렸어 제가. 대검 때문에 진게 아니야. 대검 좋아요. 대검. 대검 PVP에서 엄청 좋아졌어요. 저 작전은 대검은 진짜 platform에 대해서 아느냐 강하에서 라는 번째을 지혜지하는 게 섭거예요. Saturday야. 얼마 전еп PayPal. 제발. Train.